네 안녕하십니까 장덕천입니다 퍼퓰리즘 정책인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국민 대상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자 처분적 법률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먼저 재정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월별 기준 직계 이래 3월 2개 기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 6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편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5월까지 법인세 실적 악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세수도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면 13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그저 포필린진 정책으로 지지 좀 더 얻으려는 이런 정책의 후유증이 클 것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와 소비인작 측면 모두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아무런 분석도 없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절차장 문제입니다 상권 분립은 정부, 국회, 법원의 고유 기능을 전제로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러한 권력 중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예산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겠다는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성회복지원금 정책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채 입법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재정적 측면, 정책 효과적 측면, 민주적 절차장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것을 선동을 통해 하려는 이런 민주당의 위험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보태고 싶습니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SNS를 보면 무당 유튜버들처럼 논리 없는 선동과 수준 낮은 풍자가 잦습니다 다수당 대표라는 위치와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언행을 상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